3과목 3번째 챕터입니다. SQL 활용이에요. 여기서는 문법적인 부분도 물론 나오는데 개념적인 부분도 꽤 나오기 때문에 암기할 내용들이 솔참깨 있습니다. 첫번째 섹션부터 보도록 하죠. 절차형 SQL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절차형 SQL이 뭔지 나와있죠? 절차형 SQL의 개념.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진대요. 순차적인 SQL문의 실행, 분기 제어, 반복 제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 모듈을 생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단일 SQL 문장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 연속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대요. 쉽게 활용 가능함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종류로는 프로시저, 사양제 정의함수랑 트리거 이렇게 세가지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자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연속적인 작업을 처리할 수 있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언어적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거는 작업의 효율성이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절차형 SQL의 특징은 DBMS 내부에서 직접 실행되기 때문에 입출력 데이터가 적은 편이다라고 되어있어요. DBMS 내부에서 직접 실행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begin and 형식의 블록화된 구조로 되어있어서 모듈화가 가능하다라고 되어있고요. 업무로직을 캡슐화해서 데이터 관리 및 무결성 유지가 용이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업무로직을 캡슐화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절차형 SQL이 begin and로 묶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묶여있는 절차형 SQL들이 서로 간섭을 안하고 그 다음에 서로 접근을 못하게끔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캡슐화예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웁니다. 다음, DBMS별로 문법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다른 환경에서 이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올려서 절차형 SQL의 필수 구성 요소 나와있습니다. declare는 정의 내리는 거예요. procedure, 사용자 정의 함수 등의 명칭 및 변수, 인수, 그에 대한 데이터 타입 등을 정의하는 영역이고요. begin은 procedure, 사용자 정의 함수 등이 시작되는, end는 종료되는 영역. 이렇게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그러면 종류별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procedure를 먼저 보는 거죠. SQL 문장을 활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언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출을 통해서 실행되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조작어 위주로 조작어가 뭐죠? DML이죠. 여기서는 또 DQL이라고도 해요. 셀렉트만 저기에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호출을 통해서 실행되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조작어 위주로 구성이 된다. 메일이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작업 이런 데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cedure의 구성 요소 아래쪽에 좀 더 보도록 하죠. 일단 컨트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SQL 문장에서 조건에 따라 다른 블록을 실행하거나 반복을 수행하는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이 조건에 맞으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SQL은 당연히 DQL이나 DML을 사용해서 DQL 방금 언급을 했었어요. 이거 셀렉트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DQL이나 DM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영역 그 부분이 SQL이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 있죠. 트랜잭션 수행 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을 정의해 두는 곳이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수행 내역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작업을 쭉 다 해놓고 여기에서 커밋을 할 건지 롤백을 할 건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SQL 문장을 활용해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잭션 앞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호출을 통해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와는 다르게 종료 시에 어떤 값 하나를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사용자 정의 함수의 구성 요소 기본 사항으로는 필수 요소 및 프로시저의 구성 요소와 동일화돼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요소들 다 똑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하나 추가되는 게 리턴입니다. 여기 보면 단일 값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리턴이 있는 거죠.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만 리턴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 함수 종료 시 함수를 호출하는 쿼리에 반환이 되는 단일 값을 정의하는 영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리턴 부분이 들어간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다음은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는 특정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수정하는 이런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수행되는 애입니다. 절차형 SQL이지만 따로 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수행이 되는 애다. 그래서 트리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벤트는 전체 트랜잭션 대상과 각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 모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테이블과 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대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벤트라는 게 발생이 되면 이 트리거가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트리거의 목적 특정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변경을 시작점으로 해서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와 관련된 테이블의 데이터 삽입 추가 삭제 작업을 DBMS가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데 사용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무결성 유지, 로그 메시지 출력 등의 별도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로그 메시지를 내가 적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대한 기록을 트리거로 알아서 기록이 되게끔 설정을 한다는 뜻이죠. 넘어가세요. 트리거의 구성 요소. 아까랑 다른 점이 뭐예요? 이벤트가 붙었죠. 이벤트, 트리거의 실행 시점을 정의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용조정의 함수랑 다르죠. 사용조정의 함수는 리턴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트리거는 외부 변수에 입출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큰 특징이죠. 다음으로는 트리거 작성 시 유의사항. 데이터 제어 사용을 못한데요. 오류도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어 사용 못하는 이유가 쭉 써 있고요. 오류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도 써 있습니다. 이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